너 신혜원이랑 아는 사이야? 태주야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신혜원이야. 뭐? 너 지금 아무 말이나 그렇게 막... 이래서 얘기 안 한 거야. 신혜원 어딨냐고! 태주야. 신혜원. 혜원아. 어? 누군데? 내 어릴 적 친구. 너 진짜 신혜원 아니야? 아니야, 난.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. 먼저 끌게. 아니, 못 한 거지? 그게 무슨 소리야. 남자야. 그 신혜원. 너랑 3년이나 배터리 했던 그 신혜원이 나라고. 태주야. 나... 미안. 생각할 시간이 좀... 태주는... 필요한 거 같아.